제9회 위례예술제가 12월 29일 한암 문화예술회관 아랑홀에서 열렸습니다. 행사장 밖에서는 한암시의 옛 모습과 현재의 풍경을 담은 사진전과 작가 작품전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. 이날 무대에서는 하나마리랑 뱃노래 등 국악공연과 뮤지컬 영웅 갈라쇼, 파페라 공연, 시인 앙송 등 다양한 공연이 함께 펼쳐졌습니다.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. 왜 할머니 보고 싶다. 새로난 길 터벅 터벅 걷다보니 풍산지구로다. 어느새 내 마음 흰걸음 타고 뿅뿅뿅 도리하네. 친구 좋다, 친구완자 좋아, 백두산하니라 고로야상 티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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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